와아 그렇지 누나 친구 누나 친구 집에 던지진 않겠지? 야! 야! 뭐 사는 거야? 야! 어? 야! 야! 자 다음! 양세찬씨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세찬이가 가벼워 야 근데 너 세찬이 이거 세찬아! 너 그냥 바로 공항으로 가면 돼 세찬아! 세찬이는 탁은 안하고 바로 야 진짜 가벼워 하나 둘 오! 뭐야! 뭐야! 비가 쌓이 돼? 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저울을 있어요 눈금 나오는 저울 자 이 저울에 가방 그대로 몇 그램인지 재볼게요 자, 정도 줄 거예요 945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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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와 세찬이잖아 자, 손 떼주세요 822다 왜 이거지? 세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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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종이를 위해서 펜티! 펜티야? 아니 뭐예요? 펜티! 펜티야! 너 저기 미국 좋아하지? 아, 세찬이! 아, 세찬이! 세찬이! 나 둘 다 또 못 봐야겠다 어, 야! 펜티랑 양말하는 친구께서도 미국의 팀이랑 탈 수는 아닌데 아,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많이, 많이 너무 예쁘다 당연하지 마지막 장도윤 씨를 올리는데 네 장도윤 씨는 사실 지금 아싹한 건 상관이 없는 용량 네, 그렇지 그래서 그녀의 이름표 아니라 제가 특별한 장치를 해뒀어요 만약에 꼴찌를 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아, 진짜? 특별한 장치를 해뒀어요 만약에 꼴찌를 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아, 고마워요